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도 뉴스 채널입니다. 전 야구선수 양준혁이 가수 이찬원과의 대학 선후배 케미를 자랑했습니다. 양준혁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을 게재했습니다. 게시물에 양준혁은 찬도백이 이찬원 이라며 이찬원과 대학 선후배 사이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양준혁은 영남대 후배인 줄은 알았는데 경제학과도 갔다. 야구도 엄청 좋아하는 야구팬 울후배님 승승장구하길 이라는 글을 남기며 이찬원을 응원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양준혁이 이찬원과 다정한 모습을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오는 12일 방송되는 JTBC 예능 뭉쳐야 찬다에는 미스터트롯 탑세븐이 출연해 양준혁과 이찬원이 만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이상 찬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